에쿠스 에쿠스 아이고 이거 아는 사장님이 핸드폰 셀카봉 한개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누가 보내줬는거 했더만 그랬네 에쿠스 12년식 9만 8만키로 9만키로 다 된 차량입니다 사장님이 이거 중고차 사시니까 사장님이 아침에 불이 나게 날아오셔가지고 야 이게 냉각수 한번 봐봐라 냉각수 냉각수가 녹물이 피가 그래 한번 봐봐 하하하하 그래 보니까 아니라 핑크색이야 핑크색 한번씩 헷갈릴 수가 있죠 이 차는 블럭이 실린드블럭이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아마 녹물도 안픽니다 그래서 녹물이 안프니까 사람들이 오일을 부동에 안갈아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가루들이 히트코어를 막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히터가 안나와 오신김에 미션오는 조금 더 타시다가 가시지 했더만 야 옮기면 갈아라 그냥 이걸 아직 지금 갈고 있습니다 미션올펜 미션올펜이 필터죠 필터 사주분들이 잘 모르셔 옛날에는 철펜이면 지클을 사용할수 있는데 플라스틱펜에 필터가 일체형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4만 8천원 정도 합니다 4만 8천원 정도 합니다 4만 9천원 정도 합니다 그래야지 태양 바꾸고 레벨링 하고 그래야지 잘 모르셔요 아따 이거 셀카봉 이거 좋네 좋아 야 얼굴 갖다 대지 마라 부담스럽다 그러더만 좋네 우리 사장님이 이거 한개 그래서 사주셔가지고 누가 보냈는지도 없어가지고 누가 보냈지 아가씨가 보냈나 그럴 리가 없을긴데 그랬더만 그래서 사장님 보내주세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팅 딱 해가지고 미션올펜 떨어지고 있죠 세팅 해가지고 졸업해다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비 온다 하던데 아 비오면 비오면 저 동네 파전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사람이네 주위에 같이 갈 사람은 소개함 해주이소 하하하하 같이 간 사람 모시러 간다 내가 모시러갔다 모셔주 해드린다 하하하하